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를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. A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워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B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